그래서 웬만한 스타는 명함도 못 내민다는 코코의 인기. 녀석이 떴다 하면. 코코야, 놀러왔어. 코코 왔어. 코코를 붙잡는 팬들로 산책은 중단되기 일쑤. 아니, 코코, 코코 보고 싶다고 해서 지나갈 때 우리 애한테 전화했더니 못 만났대. 그래서 지금 전화번호도 가르쳐주래서 보고 싶다고. 뭐가 이렇게 하다. 하다하다 이제 번호까지 따이는 만인의 스타 코코. 자, 안바탕 시장 투어를 마치고 이제야 좀 느긋하게 걸어보나 했더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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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또 걸음이 빨라지냐, 왜. 간식을 많이 먹어서 기분이 좋은 건가? 육중한 덩치와 달리 한결 가벼운 걸음으로 신나게 달리는 코코. 어찌나 이미지 온지 아저씨 거의 끌려가시네, 끌려가셔. 코코야, 천천히 가. 대체 어딜 그리 달려가나 했더니 뭐야, 여기는 어디지. 핫도그 가게. 아유. 아우, 아우, 섬처럼 재소시지. 소시지 하나 얼른 주시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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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사장님이 소시지 맛을 덺이더니 그 뒤로 이쪽 오면 좀 톤이 빨라지더라고요. 이게 소시지가 간식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선생님 재주문 잘 들었지? 나는 설탕 바르지 마시고. 가자. 가. 아니 암만 소시지가 좋아도 그렇지 손님이 오가는 영업장에서 방해라도 될까 서둘러 코코를 끌어내는 아저씨 그렇게 순순히 따라나서나 했더니 엄마 엉덩이를 왜 붙여 아이고 영 미련을 떨칠 수가 없는지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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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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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부담스러워 침 어떻게 저거 코코의 부담스러운 눈빛에 결국 소시지를 입에 물려주시는데 맛있냐 하긴 맛은 있지 소시지가 기어이 소시지를 먹고 나서야 순순히 발걸음을 옮기는 녀석 야 많이 먹었으니 이제 집으로 갈 법도 하곤만 너째 분위기가 또 다른 목적지가 있는 것 같다 여긴 뭐야 지하 상가 이번엔 세탁소? 아니 아유 여기서도 간식이 나오네 야 아니 시장 그렇다 쳐도 세탁소까지 간식을 먹으러 온 거야? 오늘 이 세탁소 쿠키를 아주 잘해 가자 가자 코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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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먹었잖아 왜 안 가 일어나 나 안 갈 건데 이대로 못 가 안 그래도 사실 나 이대로 못 가지 않아요 깎고 이러나 나 깎아줄게 이러나 그거지 그거지 깎아 먹어야지 깎아 이야 결국 바자 한 개를 더 얻어먹고 나서야 세탁소를 나서는 코코 지가 딱 이렇게 챙겨 먹을 거야 챙겨 먹어야 가요 두 개 주면 또 안 가요 세 개는 먹어야 가요 아 그래요? 참나 그으로도 코코의 간식 먹방은 쭉 계속 되고 야 보는 내가 다 배부르다 그만 먹자 그만 먹어 안 되겠다 단골 가게들을 모두 돌고 나자 그제야 배가 부른 지 공원 평상에 들어 누운 코코 그런데 먹자마자 누우면 살 찌는데 아니 원래 이렇게 먹고 한숨 푹 찬 그 알만 살아네 그런 얘기가 이품도 본인한테 나온다고 했잖아요 주민들이 아는 체를 하거나 애들이 지 이름 코코 불러주면 당기고 스킨십을 좋아해서 그것도 얼굴도 잘 생겼잖아요 아이고 어릴 때부터 남다른 친화력에 훈훈한 비주얼로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코코 그런데 녀석에 넘치는 인기가 아저씨는 요즘 좀 걱정이라고 초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간식을 챙겨주시니까 비만의 염려도 있고 많이 먹어서 또 탈날까 싶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감사합니다